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파일을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스테레오에서 모노로 바꾸는 이 컨버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세팅을 미리 해놨어요. 여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4가지의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놨고요. 오디오 파일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그 컨버트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맨 위에 트랙부터 볼게요. 미디어베이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L, R 이게 오디오 트랙, 그러니까 스테레오 트랙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이거를 각각 모노모노로 분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레프트 모노 한 트랙, 브라이트 모노 한 트랙 그래서 모노 트랙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L, R 펜 조절해가지고 쓰고 싶을 때 이런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랙을 선택해놓은 상태에서요. 바로 위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항목 밑에 컨버트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채널 투 모노라는 메뉴가 있죠. 누르면 간단하게 뭐 고르는 거 나오지만 어쨌든 너무 간편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셀렉티드 트랙이라도 있는데요. 소스 트랙이 당연히 지금 선택한 트랙이겠죠. 누르면은 뭐 올 멀티 돼 있는데 이제 있는 트랙 못운다는데 보통 이것보다는 셀렉트한 것만 하겠죠. 그 다음에 옵션은 뭐냐면 소스 트랙, 그러니까 킵 소스 트랙, 소스 트랙 남겨놓는다. 뭐 뮤트한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소스 트랙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지워버린다. 뭐 뉴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다 킵 소스 트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새로 생성하는 파일의 이름을 L로 할 것이냐. 뭐 공이를 붙이셔으니까 공이를 하고 레프트 할 것이냐. L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트랙 인포 여기 그러니까 트랙에 정보를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별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름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디오 L이라고 맨 위에 걸 해놓고 OK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두 트랙이 하나로 들어가 있던 이 스테레오 트랙을 각각 모노모노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 이렇게 두 개 분리한 거 보이시죠. 그럼 반대가 있어요. 모노를 스테레오 트랙으로 만들 일이 있나. 사실은 그럴 일이 별로 없죠. 밑에 보시면은 기타 트랙 같은 거 모노로 녹음해놓고 이거 스테레오 만들겠다. 사실 그럴 일이 많진 않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스테레오로 뭐 이스포트 해버리면은 그냥 모노 트랙이 스테레오 트랙처럼 오디오가 돼버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죠. 그런데 이제 모노 트랙을 스테레오로 변화할 일은 언제냐면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내가 실수로 모노를 두 개 분리했다. 또는 뭐 어디에서 녹음을 받아왔는데 모노모노에서 L, R로 분리가 되는데 이걸 그냥 내가 위에 있는 트랙처럼 한 채널로 스테레오 트랙 만들어서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모노 트랙을 붙여서 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트랙만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컨버트에서 모노트 멀티 채널 있죠?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스테레오로 만드는 거 나오죠? 똑같이 오케이 해볼게요. 안 돼요. 왜냐? 하나밖에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짝짝이 안 돼요. 이렇게 쌍으로 맞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컨버트 그 다음에 모노트 멀티 채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됩니다. 밑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모노가 L, R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럴 때 모노모노를 스테레오 합치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킥트랙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 지우고요. 네 이제 다시 이렇게 킥트랙 상황입니다. 다시 보세요. 킥트랙 선택했고요. 아 맞아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면 컨버트 하면 된다 그랬지? 들어가서 해볼게요. 컨버트 트랙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죠. 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킥을 L, R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모노로 쓰고 싶은 건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위에 상황과 다릅니다. L, R에서 한쪽만 따로따로 써서 이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이 스테레오를 그냥 뭉탱이로 모노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방식으로 해버리면 뭔가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완전 쌍둥이처럼 L과 R이 완벽하게 똑같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고 예를 들면 이건 지우고 이것만 써야지 그러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L, R이 완벽하게 쌍둥이처럼 100% 똑같지 않고 살짝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하나 지우고 하나만 써야지 그러면 원하던 사운드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걸 지워볼게요. 아무래도 샘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스테레오를 모노로 변환하고 싶은 신들 많을 거예요. 특히 비트 작업 하신 분들은 어디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프라이서 여기저기 샘플 구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려보면 보통 우리가 스킥스네어 이런 것들을 모노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스테레오 필요하다면 써도 되고요. 하지만 이펙팅이나 이런 상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모노로 써야 되는데 받아서 보니까 어? 메스테레오야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거 합치고 싶은데 가장 간단하고 그냥 정말 원초적인 방법은 이거를 그냥 오디오 믹스다운 떠버리는 거예요. 모노로 해가지고 하지만 언제 또 그걸 다 일일이 하고 있겠어요. 아주 귀찮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디오 이벤트 이거를 네모 칸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보면 이렇게 Find selected input이라고 나와요. 풀이라는 거는 예전에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른 중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쓰는 모든 오디오 파일을 총괄 관리하는 곳입니다. 진짜 중요한 곳이에요.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풀 들어가서 내가 일일이 찾으면 되지만 그럼 언제 또 찾고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이벤트를 바로 딱 찾아줍니다. 그럼 Find selected input 딱 뜹니다. 지금은 오디오 파일이 몇 개 없어가지고 크게 문제 없지만 작업하다 보면 오디오 파일이 엄청나게 누적돼가지고 어딨냐 그거 이벤트 어딨냐 막 이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메뉴를 쓰면 바로 딱 찾아집니다. 그래서 038kick SK래요. 여기 딱 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버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만 바뀌게 돼요. 보세요.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또 보시면 Convert files라고 있습니다. 누르면요. 여기서 각종 컨버트를 다 할 수 있어요. Sample rate도 바꿀 수 있고 Bit depth도 바꿀 수 있고 지금 Mono 3레오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ile format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고 별의별 컨버팅을 여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Mono를 스테레오 스테레오를 Mono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Keep 하면 스테레오니까 Keep 그대로죠. 그러니까 Keep 하면 안되고 Mono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바꾸면 안되겠죠. 기존의 걸 다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Keep Keep 밑에도 Keep 그 다음에 눌러서 Mono로만 바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OK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잘 보세요. New File Replace New Replace In Pool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뭐냐면 New File은 그냥 생성만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트랙이 만들어지고 이벤트가 바뀌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파일을 Mono로 바꾼 걸 이 풀 안에만 생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로 가져다 써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부터 바로 보세요. 딱 밑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스테레오 밑에 Mono 01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거를 드래그해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Mono 됐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잘 안 쓰고 Replace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풀 들어가 볼게요. 풀의 단축키는 참고로 Ctrl-P 맥에서는 Command-P입니다. P 앞에 Initial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미 여기 있는 건 놔두고요. 여기서 Convert File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New File 안 하고 Replace를 하면 원래 있던 자리를 알아서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과정이 있습니다. OK. 눌러볼게요. 경고가 딱 떠요. 뭐냐. You cannot undo this.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undo.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Proceed 눌러버리죠. 그러면 스테레오는 영원히 없어집니다. Undo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뭐야 이거. 어 Proceed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존하고 싶다. New를 하셔야 되고요. 아 필요 없어. 어차피 나 뭐로만 쓸 거야. 스테레오 필요 없어. 그러면 Replace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ew Replace Input 하면 파일 이름도 새로 하나 만들고 덮어쓰기까지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예 쓸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New 아니면 Replace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길 바라요. 일단 해볼게요. 샘플이니까 OK 누르고요. 그다음에 Proceed 해볼게요. 그러면 Undo가 안 돼요. Proceed 딱 눌러버리면 이제 아까 Tick SK라고 하는 게 영원히 Mono가 됐습니다. 스테레오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Mono가 돼 버렸습니다. 이건 아까 불러온 거고요. Mono가 됐고 다시 스테레오로 Undo에 못 돌립니다. 영원히 못 돌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일 자체가 빅 파악의 편집이 아니라 파악의 편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꼭 유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하여튼 중요해요. 뭐냐면 보세요. 아 Mono를 컨버팅 했네. 이제 여기서 써야지. 여기가 스테레오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죠. 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Mono 트랙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오디오 트랙 하나 만드시고 Mono로 하나 간단하게 만드신 다음에 Mono인 거 확인하고 이거 옮겨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이 이렇게 쓰셔야 Mono 확인했죠? 그 다음에 파형도 Mono 이렇게 이렇게 안 써서 실수하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솔직히 경험담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실수 무지했어요. 알면서도 깜빡 잊고 그냥 하다가 이 팩팅이 이상하게 먹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 실수예요. 이 실수. 이거 여러분들이 Mono 파형이면 Mono 채널 트랙으로 꼭 맞춰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좀 특이사항인데 왜 이거 하나 또 있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이거는 뮤지컬 모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변수가 간혹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고 이건 빠르게 좀 설명해 볼게요. 이 트랙 선택해서 LR로 이제 이거 위에 1번 요 트랙처럼 요렇게 LR로 모노모노 바꿔야지 해서 보세요. 프로젝트 들어간 다음에요. 컨버트 트랙 요걸로 딱 바꿨다. 그래서 해가지고 딱 됐어. 오케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큐베이스 버그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지 저도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다 뮤지컬 모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마크가 있다. 그러면 이 오디오 파일에 뮤지컬 모드가 켜 있는 거예요. 뮤지컬 모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파형 대비해서 이 내가 지정해놓은 템포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일종의 큐베이스에서 아주 편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뮤지컬 모드를 끄고 써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뮤지컬 모드 여기서 바로 위에 물론 풀 창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끌 수 있어요. 풀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서 요 인포라인이 꺼져있기 때문에 요 인포라인 꼭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켜고 작업해야 돼요. 솔직히 이렇게 인포라인 그래서 뮤지컬 모드 있고요. 끄면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면 뮤지컬 모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컨버트 문제없이 되죠. 샘플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내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뮤지컬 모드가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뮤지컬 모드 끄고 컨버팅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모노를 스테레오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스테레오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프로젝트라서 컨버트 트랙 멀티 안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쌍으로 같이 있어야지만 스테레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아까처럼 나눠져 있는 걸 합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아까처럼 똑같아요. 풀창으로 들어갈게요. 풀창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Find Selected Input 그러면 딱 들어가서 요 기타죠. 기타 녹음은 기타 베이스 뭐 이런 거 보컬 이런 거 다 모노로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모노로 돼 있는데 모노로 녹음하는 거 사실 모노로 작업해야 돼요. 원래는 다 모노하고 이펙터도 모노로 쓰고 뭐 다 그래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면은 스테레오 이걸 변환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클릭 컨버트 파일즈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모노로 되는 걸 스테레오 인터리브드 인터리브드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스테레오인데 한 트랙 안에 두 개 LR이 쌍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인터리브드예요. 만약 스플릿이라는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건 LR 따로따로 분리된 거고요. 어쨌든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스테레오 그 다음에 다 킵킵킵하고 리플레이스 했는데 뉴 파일 입구에 하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덮어 쓸게요. 언두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캐낫 언두 디스 프로시드 해볼게요. 짠! 해가지고 보세요. 쌍으로 됐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가 모노인데 그냥 억지로라도 스테레오 만들고 싶다. 그냥 물리적으로 스테레오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아까 또 얘기 나온 거 또 해야 돼요. 어딨냐? 트랙에 모노돼 있죠? 이것만 바꾸면 뭐예요? 이렇게 트랙 나중에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야 안되겠다. 이거 오디오 트랙 스테레오로 하나 만들어요. 스테레오 해가지고 스테레오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거는 지우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스테레오는 스테레오 모노는 모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디오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버트 파일 내용이 사실 별거 아닌데 뭐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드리자 보니 지금 영상이 좀 길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또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미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멘